아마따 고통 걸음 잠시 스톱 스톱 아예 아예 아마따 뭔가 허전하다 했어 볼지 그새 잊은 채 너무 멀리 나와버렸네 어제 자기 전에 책상에 분명 올려뒀는데 중요한 건 놓치고 주변만 둘러봐 그럼 난 그냥 이런 사람이 되는걸 자평 정하기 전에 뭔가 놓친 기쁨이 온다면 다시 또 이 새벽 속을 굳이 헤집어 그것은 어떤 감각이었을까 더 중요한 게 있었을 텐데 이 새벽 속에 이 새벽 속에 이 새벽 속에 이 새벽 속에 어질러 놓은 머릿속을 뒤적거리다 쌓아놓은 걱정들만도 쓸데없이 펼쳤어 아마따 고통 걸음 잠시 스톱 스톱 아마따 뭔가 허전하다 했어 이 새벽 속에 이 새벽 속에 이 새벽 속에 이 새벽 속에 굳이 헤집어 그 감슴 없던 감각이었을까 더 중요한 게 있었을 텐데 아마따 모르 Ouais 아마따 근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